자, 계속 이어서 다음으로 준비한 게임은요. 쌀팡 되겠습니다. 쌀팡! 네, 제한 시간 동안 벼의 해충 모양 블록을 조합해서 보스를 쓰러트리는 모바일 퍼즐 게임인데요. 게임을 한 판 할 때마다 게임 포인트를 획득하고 획득한 포인트는 진짜 쌀로 교환해가지고 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부 게임이라고 합니다. 게임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게 원래는 진짜로 한 판에 쌀 한 톨이 기부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한 판에 쌀 2kg 우리 비기너 게임 우리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야, 즐거웠네요. 우리가 한번 멤버를 짜봅시다. 나 뭐 또 자신 없어, 나. 처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신동 씨가 빠지면 우리 다섯이 해야 돼요. 오케이, 나 빼고 해야 돼, 나 빼고. 진짜 자신 없어, 나. 제가 보기엔 지금 느낌상 아무래도 젊은 피 두 분이 잘해요. 그래서 4, 5번으로 무조건 가야 될 것 같고 이 세 명의 1, 2, 3을 정하는데 제 생각에는 히천 씨가 1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1번, 그리고 2번, 3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2번 하면 형이 강하니까 저는 사실 모바일이 좀 강합니다. 아, 맞아, 맞아, 또 모바일. 오케이, 그럼 2번, 3번. 좋아요. 제가 4번 갈까요? 그러면 5번씩, 오케이, 키로인, 키로인. 최고의 감독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번으로, 우리가 10kg 만들어서 기부합시다. 시작!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지금 반짝이는 거. 클릭해보면 뭔가. 나이스! 나이스! 좋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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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렇지, 그렇지, 많은 거. 그렇지, 맞아, 맞아. 형, 이거 5개. 그렇지! 나왔다, 다, 둘. 새로, 새로, 새로.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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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자, 컴온, 컴온. 어디야, 보이지가 않아. 어디야, 밑에, 밑에.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노란색 하나.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준현이 너무 못하는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형, 기부천사 비기너 게임 가자. 가자, 기부천사로 가자. 좋은 방송, 고객방송. MBC. 보스, 보스. MBC, 보스 공격해요. 보스 공격해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계속 가요. 역시, 별도 누르고.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오마이갓, 10만점이 넘었어요. 깔끔한 거, 깔끔하게. 자, 8키로 확보됐어요. 마지막 2키로 조현이 갑니다. 자자, 조현. 막상 율색이 안 보인다. 그렇지, 가요. 천천히, 천천히 가요. 오, 손 빨라. 밑에 초록색. 야야, 잘합니다, 잘합니다. 깼습니다.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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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축하하십시오, 쌀 하나씩. 자, 우리 5분이상. 기부, 기부, 기부.